우리가 다라고. 진짜로. 저 살 못 찢어요. 이것도 안 다요. 우리 다예요. 전혀 굉장히 유인해요. 가윤이 나왔어. 가윤이 가윤이 가윤이. 뭔지 한번 보여줘. 답답해서 나왔구나. 유빈이가! 유빈이가! 유빈이가 될까? 유빈이가! 유빈이가! 우와! 점프 점프! 유빈아 점프! 점프 점프! 편수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종혁이가 좀 무한할 것 같아요. 배운 지 얼마 안 돼서. 이제 시작이니까. 충분히 다 찢을 수 있어요. 되게 어렵네. 자 대청소! 대청소! 믿음 마음. 믿음 마음. 얼마 전에 저희 집이 또 이사를 했는데요. 짐 정리할 게 너무 많아서 정리가 덜 됐어요. 엄마는 피곤하시다고 저한테 방학 때 정리하는 것 좀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짐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서 그거 다 정리하고 나면 방학이 다 끝날 것 같아요. 무슨 책이 그렇게 많아요? 애기 때부터 있었던 장난감들이랑 책들이 너무 많아서요. 특히 장난감이 장난감방에 다 안 들어갈 정도예요.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마음이가 요즘 미움 7살이어서 제가 뭘 시켜도 마음이가 통 말을 안 듣고 땡깡 부리면서 형이 형이 막 이래요. 그래서 결국은 제가 다 치워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그리고 차라리 이번 여름방학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. 마음은 뭐 청소 안 도와줄 거예요? 아니 근데요. 장난감방에 장난감이 엄청 많아요. 저 그래서 못 치워요. 그리고 아빠는 아빠 운동방만 치우고 다른 짐 한 개도 정리 안 해요. 맞아요. 아빠가 아빠 운동방만 정리해서 아빠 운동방은 엄청 깨끗하고. 아 그래요? 저거 봐 가봐요. 아니 원래 여기 자리 좀 있었는데 한결이가 다 우주로 푸는 거예요. 아 그래요. 장난감 정말로 맞네요. 그죠? 되게 깨끗하네. 저기 책장 같은 건 없어요? 책장에 있으면 이렇게 조그맣게. 조그맣게. 네 있습니다. 아니 믿음이 나오니까 원체 또 한 애들이다 보니까 작은 장난감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장난감들 정리를 하고 하고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. 그 밑에 애들 좀 나눠주죠. 줬어요. 줬는데도 그렇게 많더라고요. 와 많네. 저 긴장을 하세요. 지금은 어쨌든 믿음이 마음이가 갖고 놀 수 있는 거니까. 말씀대로 이제 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좀. 그래요 알겠습니다. 어쨌든 믿음아 마음아 아빠가 엄마 도와줄 테니까 운동방은 아빠가 열심히 정리할 테니까 너희들도 장난감은 너희들 스스로 정리해야 돼 알았지? 아니 귀찮은데? 에이. 아 제가 아빠 닮았구나. 자 이제 오늘 방학에는 여러분이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치지 말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알았죠? 네. 여러분 방식 시시하게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젊은 방이 되십시오. 알았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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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모 자식 몸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. 몸으로. 나요. 네. 저희 팀 첫 번째 은율 도우. 자 이상호 씨. 이거 어떻게 할까요? 네? 아 재밌다. 됐어? 나 죽는 줄 알겠어? 알겠어? 제대로 해주세요 아빠가 했던 거. 안 돼!